늦어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누르고 싶으셨고요 누군가 급하게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초를 기다리실 거예요? 4초를 기다려주세요 만약에 누군가 괴협죄인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뉴스를 보면 애인 아픈 새끼 그래 싸다! 이러고 욕하시기 전에 상처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상하냐 어머니예요 맞죠? 네 우리 어르신들 이 삶을 잊지 마셔야 돼요 3초동안 기부 생각하시고 3초동안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온제일기 어르신들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에요? 3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게 얘기해 주세요 삶을 좋아하세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르신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이제 방학이죠? 방학 들어가죠? 그쵸? 네 너무 아쉬워요 매주 오고 싶은데 그쵸? 방학 동안 우리 어르신들 평안하시고 건강 안전하시고 아무 쪽 별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같이 자 옆에 분하고 손 잡으시고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저희 꼭 사랑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자 옆사람 손 같이 잡아주세요 옆사람 손 잡아주세요 옆사람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사람 쳐다보면서 윙크 한번 해주세요 윙크 우리 양쪽이 안 떠오면 양쪽 잘 안 떠오면 양쪽 잘 안 떠오면 양쪽 잘 안 떠오면 통안을 통안을 너에게 해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안을 우리 옆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통안 통안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통안을 사랑을 본사님께 본사님께 주노라 우리 옆사람이 진짜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이 계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을 어집해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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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어르신께 주노라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평안 말고 내 입세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역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손도 잡고 기쁠 너에게 주 손 높이들고 역사람들에게 한 번 손 들어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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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기쁨을 어르신들께 어르신들께 주노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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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